그래서 준비했죠 두 남자의 그때 그 물건 첫 번째 물건 들어오겠습니다 시작 바로 두 분의 대학 시절 꽈칩니다 최신판인가요? 최신판이에요 지금 입는거 어떠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었어요 학교 다녔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경호 1학년 때 제가 만든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인가요? 학교 내에서 십자수라고 아니요 저희 학교 캠퍼스 내에 춤추는 자매들이 있어요 십자매라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 부르고 춤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도 그룹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메인보컬? 댄스팀이에요 룹싱크만 제가 기획사 사장님이었어요 YG나 JYP처럼 제가 학교 내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아이돌 1학년에도 1년간에도 십자수 굉장했어요 안성시청에서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정말요 진짜 고통이 아니었죠 두 번째가 또 있죠 하정우씨입니다 인천 대학생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 그쵸 굉장히 아주 빅히트를 쪘던 연극이었어요 처음 보는데 저 이거는 저한테 좀 남다른 게 네 이때 연습했을 때 제가 찾아갔었어요 고3 때 정우 형한테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가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저 공연이랑 카르맨이랑 공연을 보면서 네 중대 연극학과를 다 질문을 했어요 두 분 폭로하셨다고요 공부하셨다고요 그쵸 형 연극했을 때 학교 자칫방에서 뭐 조그만 원룸에서 뭐 한 열 몇 명이서 살았죠 그래서 거기서 보쌈 많이 시켜 먹었죠 보족 세트 보쌈과 족발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막 2박 3일 동안 연장으로 같이 술 마시고 수다 떨고 할 때 네 보통 후배들은 뭐 집에 제사다 뭐다 다 집에 간다 그 방을 떠난다고요 하루 정도 놀아주고 선배들하고 네네 근데 경호만큼은 왠지 그 자리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놀는데요 흥청망청 놀는데요 흥청망청 보좋 보좋 세트 막 시키고 막 상수육 세트랑 보좋 세트 막 시키고 막 흥청망청 놀았죠 네 술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맨날 얘기했죠 셰익스피어 다들 비교 뭐 아까 베켓트에 대해서 연기 얘기만 했어요 이런 자리도 얼핏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형이 와중에 뭐 하면은 같이 이렇게 우리 식구들 같이 해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찍은데 형은 근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게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꿈이었죠 영화 대박나면 정경호 씨한테 뭐 하나 해주셔야죠 목도리랑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네 목소리야 벌써 벙어리 장갑이랑 방안 제품 위주로다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거 하나 쓰셔야 될 거 같아 영화로 기억해 당연히 레미콘 한 개 사줄게요 레미콘 한 개 아 더 쓰세요 하정호 씨 집 앞에 레미콘 한 개 사줄게요 집 앞에 레미콘 한 개 사줄게요 아 더 쓰세요 하정호 씨 야 이거는 쟤는 만만치 않은 놈이다 주차박스 한 세 개를 타고 들어가지잖아요 바이아종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전 소박한 자취방에서 시작된 두 연극학도의 꿈 그 결실이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롤러코스터 대박나세요 아직 맛있게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른 저도 65kg 그러나 남자 아이돌 평균 몸무게는 이 사실 여성분들이 아시면 아마 절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톱 네일아트로 뜬 남자 스타까지 오늘 찍힌 밤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킹탑 인기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이그룹 중 가장 가벼운 그룹 1위 멤버 평균 몸무게가 55.1kg이라는데요 성인 남자 몸무게 55 가능한 일인가요? 자 몸무게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월요일 틴탑의 팬사인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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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즘 틴탑 정말 장난 아니야 많은 팬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아직까지 너무 흥분 상태고요 아직까지 어공공합니다 요즘 틴탑이 정말 대세라는 거 입증하는 아이돌 보이그룹 평균 몸무게가 가장 낮은 그룹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일단 1등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건가요 자 순위표에 따르면 QPM 멤버의 평균 몸무게는 69kg 유키스의 평균 몸무게는 64kg 다른 그룹과 비교해도 너무나 마른 틴탑 팬들을 시리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니엘 군부터 네 제가 먼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죠? 아 주머니에 뭐 무거운 거 있으세요? 아 휴대폰 있습니다 휴대폰 잠깐만 빼놓으세요 휴대폰 무겁지 직접 대보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다시